이거 미드가 뚜벅이 나오면 좋겠다 아 제발 왜 야소울은 마지막 픽을 가져가 나 다 설레게 해놓고 왜 가져가냐고 너무 힘들어 어 나 죽는 거 아니야? 나 죽는 거 아니야? 간다고 핑 찍어줄게요 핑으로 풀 뺐죠? 이게 바로 피지컬 그리고 뺏어먹는 바이기가 제일 맛있습니다 도망가려는 자크 EW로 속박 맞춰주고 침착하게 때려줄게요 자크 쫄아서 튀어버렸죠? 오 처음은 괜찮아 시작은 좋아 난 어시 없지만 우리 팀이 잘해 저의 갱각은 항상 날카롭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 이거 지겠는데 싸우면? 와 자야 빡보수 개잘해 야 근데 항상 라이즈 하면서 느끼는데 궁 거리가 요정도면 그냥 겁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새끼 궁 왜 써? 야 나 갈게 싸워 싸워 나이스 형타 레드로 슬로우 못 쳐주고 EW로 속박 플레이를 시작합니다 와 라이즈 정글 개사기 인정? 잠깐 다른 데 보다가 리븐한테 물려버렸습니다 이럴 땐 무조건 빼지 않고 맞디를 시작할게요 제발 한대반 제발 형태야 나이스 우리 미드가 죽었습니다 정글 라이즈가 뭔지 보여드릴 시간이군요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죽겠다 롤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렐이 잘한 거라 생각하겠지만 이렐이 잘한 거 맞습니다 와 개좋은데? 감탄의 무릎뎅핑이거든요 님들 몰랐죠 그거 펜타는 뺏어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펜타는 나만 먹어야 돼 우리 팀이 먹는다? 계열 꼴려서 안 돼 저희 바텀은 또 찢어지고 있네요 빠르게 궁으로 합류해서 똥을 치워줍니다 저 잡으려면 한 2명 이상은 와야 되니까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려면 침착하게 아아 침착하게 침착하게 아아 이거는 이긴 것 같네요 이거 미드에서 한탄 할 것 같은데요 이렐리아가 리븐한테 궁을 썼으니까 같이 빠르게 리븐을 먼저 죽일게요 이렇게 하면 쉽게 한타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도 한번 잡아볼게요 와 개쎄다 진짜 인정 EWQ 아 아 라이젠월블 진짜 괜찮은데 딜은 아마 제가 1등일 겁니다 자야 어림없죠 제가 1등입니다 잘 보세요 1등 안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무조건 1등이죠 진짜 아름답다 다음방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